구TV가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후원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2부가 시청자들의 응원과 관심 속에 방송됐습니다. 동역자들의 생생한 사역 이야기부터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한 사연자의 소식 등 다채로운 소식이 전해져 감동을 전했는데요. 은혜의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TV가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후원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2부가 방송됐습니다.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구TV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2부 생방송에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목해자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예연희 사모는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 이영성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의식이 절실하다는 소식이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를 통해 알려진 후 구TV 뉴스와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금에서 소개됐습니다. 생방송 달리다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기도와 응원 이효 예사모는 기적적으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부의 소식을 전해준 선교기자는 특별 후원생방송에 출연해 미디어 선교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이정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TV와 또 전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을 모아주셔서 마침 친동생분께서 공여를 하실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오후 2시에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어 생방송 진행 중에 구TV 천사지원교회로 선정돼 후원금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생방송에서는 이외에도 섬마을 어르신을 위해 33년간 미용봉사와 선교활동을 진행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닥불 선교회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또한 구TV와 함께 성장해온 동역자들의 응원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출연진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보금의 빛으로 비추기 위한 구TV의 사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디어 선교가 더 많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미디어 선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좀 더 아시고 함께 등불을 함께 밝혀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원 생방송은 특별히 미디어 선교센터 스튜디오 마련을 위해 진행됩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이정기 목사와 장혜원 아나운서는 성도들을 향해 구TV의 미디어 선교사 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한 곳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작진들도 너무 고생스럽고 한 사람의 힘은 작은데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지게 되어지면 아주 큰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구TV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솔직히 너무나 훌륭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더 가득 채워진다면 얼마나 많은 방송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역량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별 후원 생방송은 천사 후원에 다는 10월 한 달간 계속되며 한국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미디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